으아아아 으아아아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릴게요 사랑하는 푸딩이 여러분들 안녕하십니까 풀입니다. 오늘의 게임 바로 여러분들 SCP와 슬렌더맨이 합쳐진 바로 그런 게임 슬렌더시피 어쨌든 여러분들 바로 게임 시작하러 가겠습니다. 스타트! 좋아요. 이 게임 보시면 이제 14개의 페이지를 찾아야 되는 게임입니다. 아마 쪽지를 먹으면 슬렌더맨도 쫓아오고 이렇게 하나 먹으니까 1페이지가 뜨네요. 뭐 어려운 거 없는데? 되게 쉬운데? 소리가 차지는데? 뭐야 뭐야? 뭐야 뭐야 뭐야? 아아아아악 아니 게임이 왜이리 어려워? 아 이 게임에 모든 걸 알았다. 그니까 아까 그 빨간색이 떴잖아 그때 도망갔었어야 되는 거야. 아 불을 꺼야되는 건가 저때? 잠시만요! 아니 님이 저렇게 오면 제가 아니 일자의 길에서 지 뒤에 계단도 못 올라가고 아니 점프를 올라갈 수 있나? 아 하나님 점프가 있다는 걸 방금 알았습니다. 이제 죽을 리는 없다. 드러운 슬렌더맨. 슬렌더맨이 오는 거였네. 아 슬렌더맨이 벽을 통과해서 오네. 점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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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얘 벽 통과해서 오잖아! 망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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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망가야 해! 됐다! 아 이런 식으로 어깨는 오래 쫓아오네. 아니 계단을 점프하면서 올라가야 돼요. 걸어선 못 올라가나봐. 아니 여기서 나 방금 데려! 아 저기요! 저 진짜 방금 방금 올라! 올라갔다 방금 데려왔는데 좀 보내주면 안 돼요? 찧!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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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동기처럼 귀엽고 깜짝하게 점프! 점프! 아 진짜 운동 되겠는데? 저기 갈 때 불을 끄고 가야 된다고요? 오케이. 불인이 없다. 불인이 없다. 여러분들은 거의 보이지 않겠지만 저는 또 어두운 거에 익숙해진 사람이기 때문에 자 세대. 아 또 왔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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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또 지랄이야! 또 지랄이야! 또 지랄이야! 지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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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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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막다르기는 안 돼요! 아이차 누구야! 불이 꺼져서 저 얼굴 보인. 그래서 깜짝 놀람. 맞아요. 원래 공포 게임에서 제일 무서운 거는요. 우리의 얼굴입니다. 어 제발! 아이차 왜 이러는 거야! 나 좋아하나? 계속 나한테 장난치네. 누굴 좋아하면요. 심술부리지 마세요. 이거는 진짜 애기들이나 하는 행동입니다 여러분들. 좋아하면 딱 멋있게! 어! 어! 아 진짜 놀랐어! 어! 딱 깬 거 아니야? 11개인데? 아 제발 두 개만 더. 나 여기서 죽으면 진짜 눈물 날 거 같아요. 진짜. 여러분. 여러분 봐봐요. 진심은 통해요! 이게 끝이라고? 뚠뚠뚠뚠뚠뚠뚠뚠. 이거 드리려고 돼. 이 게임을 했다고? 예. 너무 진짜 너무 행복한 게임이었고요. 너무 보람찬 게임이었고요. 너무 할만 나는 게임이었고요. 슬렌더시피. 여기서 녹화 종료하도록 하겠습니다. 재밌게 보신 분들 구독과 좋아요 하면 구독과 좋아요를 누를까? 재미없게 보신 분들 구독과 좋아요. 아니면 그냥 저를 보신 분들 구독과 좋아요. 도대체 팔로우 한 번씩 해주시면 감사합니다 여러분들. 푸밤!